Q. 방탄수연 둘 셋!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수연입니다! 안녕하세요! 솔직히 무대에 굉장히 서고싶었고 팬분들과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야하는 팀으로써 굉장히 허탈하고 무력감을 솔직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허탈감, 무구기력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던 차에 새로운 시도,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요! 감사합니다!